마늘쫑 마늘쫑만 우리 어머님은 가져오셨네 아따 마늘쫑 전문가네 마늘쫑이 아이고 저 이렇게 저 무첼 무첼 맛있잖아 생으로도 맛있고 또 쌀 맛에도 맛있거든요 고추장 이렇게 해서 볶아서 먹으면 이 마늘쫑이 입맛 입맛을 때 최고입니다 네 하여튼 다 파시고 가십쇼 네 먹었는데 고맙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십쇼 옆에도 꽈배기 도넛츠 또 이렇게 야채빵 이거 아주 야채빵이 최고 대박 잘 나가는 것입니다 무주 전통시장 야채빵 찐빵 찹쌀 순대 완전 대박 맛집입니다 무주 장구경 하시면서 꼭 한번 들리셔서 사드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각종 채소 보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옥수수 모종 이건 광풍인가요? 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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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종도 있고요 이게 입이 덥습니다 곰치 보종 깡랭이 옥수수 모종도 있고 또 여기는 각종 곡물 뭐 보리살 콩 들깨 녹두 완두콩도 있네요 완두콩 완두콩 뭐 참깨 더덕씨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없는 것이 없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유튜브 올려요 어머니 어머니 많이 봐주셔서 가십시오 네 이쪽 옆에는 또 각종 농기구 부엌에서 쓸 수 있는 각종 칼과 또 낫 아 낫양 또 꼬미 꼬미도 될까요 오조장날 전통성 오조장날 하장님이 가쁘시네 갑부 양부 양emos 양elo 몇 돈이 얼마나 마시나 서로 사실려고 네 우리 사장님이 가쁘시네 갑부 комп 얼마? 5,000원? 5,000원 호떡 호떡 맛집 무주 전통시장입니다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안녕하세요 사과가 지금까지 있네 무주 꿀사과 이게 앞점에서 나온 꿀사과인데 다른 데보다 엄청 저렴하고 싸게 팔고 있습니다 무주 꿀사과 꼭 한번 드시고 이건 가죽나물이네요 향이 아주 좋습니다 가죽나물 말려가지고 비벼먹으면 아주 최고입니다 볶아서 비벼먹으면 저희 어렸을때 이거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아주 귀엽니다 상추 애기상추 이것도 상추에 대해서 비벼먹으면 맛있고요 감자가 아주 크네요 이게 어머님 만원씩 이게 원래 사과가 한개에 8,000원 9,000원씩 텔레비전에 가는데 이게 10개 이렇게 한소쿠리가 만원씩 작아도 아주 맛있습니다 무주 꿀사과 있고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꿀춧모가 아주 잘 키웠네요 꿀춧모 제 키만이 나네 꿀춧모가 나네 이거 이거 보러 뭐라 그려 네 어떤가 지보 지보나물입니다 산에서 나오는 건데 아주 지보 아주 귀엽다 이거 여기 삶아서 이렇게 고쳐보면 지보 모우떼 줄기 있구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건 두루비인가요 땅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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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일 이렇게 있구요 또 두루 나무두루 나무두루 아주 조그마한 거라서 아주 연어거 맛있겠네 아주 또 이렇게 취나물 여기도 땅두루 땅두루 아주 좋네요 땅두루 돌미나리 간에 좋은 돌미나리 그리고 까죽나물 있습니다 까죽나물 까죽나물 우리 어머님이 또 양 일일이 지금 먹을 때 줄기 삶아서 이렇게 벗깁니다 벗기는 게 일이요 그럼요 손님 올 때까지 계속 벗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하여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여튼 오늘도 다 파시고 가시고 어머니 네 돈 많이 버십시오 네 옆에 우리 어머님도 채소가 그냥 산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 이건 무슨 쪽파인가요? 네 쪽파 쪽파가 그냥 근데 알이 굽네요 대가리가 아 그래요? 이게 그냥 알 싸우고 맛있는데 이게 쪽파 또 부추 햇부추 있구요 이렇게 또 산에서 나온 산치 산치도 있고 이게 상추 아주 애기상추네 상추가 맛있고 요건 민들레죠? 네 민들레잎 간에 좋은 민들레 시금치도 있구요 고수 고수 표고버섯 유채나물 이렇게 땅뚜루 아따 정말 풍성한 무주 전통시장 무주 오일장 풍경입니다 여러분 봄나물 사서 한번 드셔야 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많이 파십쇼 아따 여기도 햇감자가 어마어마해 주먹많으네 햇감자 고추 요이 아이고 일일이 어머니 총각무 뺏기시네 또잉 물을 또 이렇게 해서 바로 김치 담글 수 있게 손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네 이렇게 또 그게 더 훨씬 맛있어요 마늘 쫑도 있구요 이게 엄나무순입니다 엄나무순 사랑이 좋은 엄나무순 몸에 아주 있습니다 엄나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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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나무순도 있구요 두릅도 있고 개파 파 내가 그거 그거 저기 마음대로 못해드린 대신에 내가 이거 많이 드셨어요 알았어요 맛있게 샀어요 뭐 뭐요 이게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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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야 좋네 표고버섯 관리를 잘 아이고 안좋아 관리 이게 사람이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먹는 데는 아주 맛있어요 이게 최상품 아니더라도 요거 막 돼지고기 넣고 볶아먹고 이게 또 삶아가지고 이렇게 초장 찍어먹어도 요런 것이 아주 좋습니다 다슬기는 이제 끝났다 다 팔았어 벌써 네 보자마자 다 팔았어 그러니까 다슬기는 없어서 없어서 못 사 아무튼 다 파시고 하시고요 이거 지금 딸이 형태가 이걸 사진 지금 어떻게 하더라 content 마이 마이 한글자막 by 한효정